잘 해봅시다 넵 자 내가 라이나를 탈게 음... 그러면은 뭐 메르시 있으니까 괜찮겠지? 실로 한명 더 필요하겠다고? 아 알겠어 아 나 해야지 나 그냥 파라해도 돼 나 여기서 파라 여기서 잘 되던데 어저께 해봤는데 그럼 탱커가 부족할텐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맹촌 오늘도 마이클 심하다네 어저께 여러분들 저희 클럽 합방할 때는 어땠어요? 이상 없어서요 그냥 합시다 뭐 딱히 이걸 어차피 저기에 올릴 건 아니잖아요 채널에 하이라이트 값 하나 어저께 근데 1개도 못 올렸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저께는 너무 참패 당했어 어젠 진짜 올릴 수 있는 표시 없었어요 올렸다가는 오히려 구독자만 빠져나가는 그런 영상 그치 말은 안에서 그렇지 예에에에에에에에 subjects 진짜 인터넷 진짜 인터넷 정말 북혐이었어 뱅치님 넣을게 네에에에에에에 뭐야 오른쪽에 한쪽 미솔자님 우리 킹조의 화살의 핸드가 뻗으셨네 자 위에 토르비운이 있구요 자 토르비운 푸실게요 제가 포탑 오케이 아 미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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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네 아아 토르비운 푸탑 부셨었는데 푸셨나요? 아니 아직 못 부셨지 네 부숴야지 이제 어 지금 아이고 죽지 마시고 지금 치명상이시니까 으으으으으으으 자 오케이 방금 터지시면은 포탑 부술게요 계속 포탑 같이 어택합시다 절아 포탑 포탑 부셨어 부셨어 미자 오케이 그리고 토르비운이 죽였어요 네에에 자 왼쪽에 애들 많거든요 아이고 네에 한번 잠깐만 오른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도라 오른쪽으로 한조아 도라 오른쪽으로 한조아 도라 어 우선 중앙에 애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갈게 오케이 어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밀어 어 밀어 밀어 리퍼아웃 밀어 끝 오케이 나이스 자 좋다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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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어 솔져 아웃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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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르비운 위에 톨르비운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어 나이스 좋아 야 저건 적 톨르비운 시준이 거의 어 뭐야 자 위에 라인하르트 위에 라인하르트 어 리퍼 나이스 리퍼국 나이스 자 오른쪽 위에 한조요 한조랑 솔져 한조하고 솔져있어요 오케이 한조 잡았어요 아 오늘 아하나 총리 잘 맞네 딜이 좋아좋아 오른쪽에 리퍼 올라갑니다 어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어 자 리퍼 밑으로 빠지고요 계속 뒤치기 노리는데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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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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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어 내가 망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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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리퍼 아웃 리퍼 아웃 솔져 차놨나요 자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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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상대 솔져 죽었네 아 죽었네 죽었어 이거 아웃시켜 네네네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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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가지고 죽을 다른사람도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있어요 야 아무것도 안 아이고 이거 마무리하자 궁을 출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 지금 잘하고있어 오 오케이 리퍼 빨고 어 뭐야 궁 준거야? 네 어 오케이 어 네 오케이 한조 아웃 어어 어어어 오케이 오우 구사일샘으로 살렸어 어디까지가 어 미안해 미안해 빠질게 빠질게 아 조금 깝쳤다 이거는 잘돼서 깝쳤어 내가 여기가 야 근데 우리 지금 게임 되게 잘돼요 오케이 포탑 풀었어요 오케이 어 어제하고는 확실하게 다른데 게임이 좋겠니 내가 어저께 진짜 이악 물고 했거든 아니 어제를 생각하면서 어 어 어 막아줘 오케오케오케오케 리퍼 리퍼 아 아 뒤에서 계속 솔저가 온다 예 저는 앞에서 화물 밀고 있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어 화물 밀고 삼조공 피해주고 위에 라인하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앞에 집안에 두고 있었는데 어 메르시 할려야돼 메르시 할려야돼 솔저가 계속 귀찮게 하네 어 솔저 아웃 솔저 아웃 음 2층에 포탑 2층에 포탑 어 저 무시가 될거 같은데 어 무시가가자 어 리퍼 붙는다 리퍼부터 네네네네 아이고 이러면은 어 이러면 뭐 할건 없는데 네 견제하시다 견제 지금 애들이 다 외부 많이 뒤있어가지고 자 저 개돌 어 어 오오 아 미스 뒤뒤에 뒤에? 벌써 죽었어요 예예예 아 깝치지 않을게 깝치지 않을게 네 메르시 도 없네 차라리 지금 뒤로 빠지는게 낫겠어요 아니 뒤로 빠졌으면 뒤로 빠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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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이 있어가지고 한번 맞을수도 맞을수도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이길때까지 안심 안할게 거의 다 밀긴 했는데 나 2댈스하고 13킬했어 지금 저 지금 마운이 올 때까지는 안가요? 어어 그렇게 합시다 애들 이게 항상 이게 어 앞에서 조금 실현해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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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등가교환이야 지금 나쁘지 않거든 자 옆에 자 오른쪽이 리퍼 아 아 까비 한번 기모아저가 여러분 기모아가요 어 다 모아 어 다 모여 일단 어 나 원기옥을 원기옥을 모읍시다 우리팀 궁상태 어떻게 돼 나밖에 없네 아 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50초 남았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해야되는데 네 어 죽어 죽어 아 바스총까지 있다 오졌다 바스총 어디있어요 진짜 잠재롭게 잠재롭게 바스총 화물 위에 있는 것 같아 돼요? 방벽 잠깐만 펼쳐주세요 어 뭐야 지금 안 되려나? 아 방벽 펼칠 수 있어 그 아니라 지금 쟤를 재워야되는데 못재우게 아 내가 한번 내가 한번 걔도라 한번 갈게 어 지금 간다고요? 어 지금 가야될 시간이 없잖아 가요 가 가 가 가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어 오케오케 바스총 다운 바스총 다운 아 나 살았어 어 잠깐만 이 새끼들 다살렸어 아 이거는 안좋아 아 리퍼구 와 저에서 궁이 나오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우리팀 두 명도 합류하거든요 지금 디바가 궁이 있긴 한데 지금 어 아 아 그래도 수고했어 아쉽네 어 아예 못간거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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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고 해보자 많이 가긴 했으니까 어떻게 제가 라이나를 탈까 정클에 타고싶은데 사실 아 라이나를 탈게 라이나를 탈게 다른거 할까 나 그냥 이기자 이기자 아 아무거나 하세요 라이나를 하셔도 돼 아 루시우는 차감 다 좋은데 제발 좀 타격감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그래도 시청자분들 어저께보다 저 훨씬 낮죠 집중력 상태 지금 어제는 진짜 일단 탈능을 집중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일단 이왕물고 하는게 환경이 된다라는 데서 기분이 좋네 학습지 공부를 하려면 학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젠 그게 없었어 기본적인 거 인원이 안 맞는데 뭐 축구하는 느낌 자 자리 잡죠 거의 2층에서 지금 오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2층 코탑을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2층 내가 일단 지켜줄게 2층 내가 일단 지켜줄게 2층 내가 일단 지켜줄게 너무 2층에 있으면 사실 안되는데 너무 2층에 있으면 사실 안되는데 여기 숨어서 그냥 틀에서 틀에서 뒤치기 틀에서 뒤치기 오 마이 갓 아 안 망아졌다네 아 제가 말했잖아요 바스트로 쳐받고 있다고 자 자 치료 들어갑니다 오 마이 갓 어 힐 빼 어 힐 빼 아 에르시아 깨수 힐 힐 힐 들어갑니다 루시 힐 들어갑니다 어 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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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죽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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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지금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 루시 힐 들어갑니다 네네네 어 글로 가면 글로 가면 내가 못 지켜줘 아아 리퍼와가지고 아 우리팀 다 썰렀었네 아 잠깐만 여기서 살리면 어떡해 아 여기서 살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게임 자 가서 루시는 궁 쓸테니까 좀만 버텨요 죽으면 안돼 애들 많아요 지금? 어 많은데 아 이거 지금 아냐 잠깐만 야 어떻게 혼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기서 살려가지고 메르시가 이거야 이거야 우여망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함 이겨봅시다 아직은 패배가 없어요 자 오늘 경쟁전 아까도 1승했구요 그리고 최대한 버텨봅시다 지금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조합을 갖고 왔어 감사드립니다 우여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라이나르트 아웃 상대 라이나르트 아웃 상대 라이나르트 아웃 아 저 리퍼 준 피 얼마 없는데 아 진짜 깝이다 어제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고맙습니다 장전을 시작한다 행스님 지금 윤치우가 여기서 훨씬 나은거야? 차라리 파라하는게 어때 으아 궁 한번 쓰고 차라리 바꾸는게 나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뭐 딜 싸움에서 너무 안되니까 문제가 상대 라이나르트 소울즈하고 한조가 있어서 파라보다는 다른게 나을거 같아 아 다른거 한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사실 뭘 해도 지금 이곳보다 낫지 않을까란식 어 방벽을 오케이 어 리프 저기 소이저 궁쓰는거 막았어 나 지금 개 집중한다 이번파 나는 그냥 계속 어 피해 피해 어 궁궁궁궁 어 나는 여기서 어 계속 그냥 어 돌면서 그냥 어 아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었다 와 악착같이 밀고 나 악착같이 밀고와 차라리 안하래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은거 같애 지금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다왔어 아 아 빡세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게임 빡세네 아 아 아 아 적 라인 오면은 궁 넣어드릴게요 적 라인 오면 아 오케이 네 땡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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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씨 아 고격 오케 완벽했어 완벽했어 어 어 미친 뒤에 뒤에 애들 개맞습니다잉 뒤에 뒤에 어머니 어딨 지금 거점에 애들이 아 아 아 와 진짜 개 열심히 했는데 아 아 나 가서 두 명 죽이고 왔는데 아 아 거점에 애들이 다 있더라고 거점이 아니라 화물에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니까 뒤로 와가지고 아 아 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 루시오 전략이 좀 좋았는데 우리 팀 활용 못 한 것 같아 제대로 아니면 쟤네들한테 안 맞았나봐 아 이번판 오지게 했는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1승 1패 인데요 뭐 어저께는 4연 5연패가 6연패가 시작했었는데 뭐 어 어제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어 어제 모든 걸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괜찮 괜찮습니다 어 로드웍 있으니까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난 오늘은 라이나를 탔네 그냥 이 승리를 위해서? 응 라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적 조합 보고서 파라가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아나 바꿔서 서포트 해줄게요 이게 사실 딜러가 정말 잘해야되는 게임도 맞지만 필요한 애들이 기본을 해주면 진짜 그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 라인하르트다 솔직히 나 지금 오늘 괜찮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탱커 그리고 벵츠님도 너무 막 오늘 막 딜 이런거 너무 하지마 그냥 서포트 해줄 수 있는거를 충실하게 그러면 팀원들이 트롤하진 않을거라 생각해 아 일단은 이번판 파라하고 상대 리퍼, 디바, 루시우 우선 이거 밖에 안보이네요 오늘 우염왕님 때문이서라도 진짜 정말 이기는 모습 보여줄게 자 시작합니다 가자아 호잉 자 맥크리도 있네 어 롤어오고있어 롤어오고 자 방벽 깨집니다 네네네네 자 오른쪽에 리퍼거리케 리퍼컷 어 잠깐만 어 로드오굴, 로드오굴 묻네 상대 로드오굴 못해 지금 아까 보니까 탱커도 물고 계속 묻는게 잘한 애가 아니에요 잘한 애가 아냐 애초에 어 뭐야 오른쪽에 바스죠 있어요 바스죠? 이거? 네 그러네 아 이건 내가 체력이 없었다 조금씩 아웃해 나가 쟤네들 거점이 머니까 괜찮아 네네 오른쪽에 바스티온 있는거 애들이 다 알겠지 지금? 진짜 다 알겠죠 방벽 펼쳐주면 가서 때릴게요 자 펼쳤어요 어? 바스티온 자리 옮겼어요 오케 로드오굴 다운 들어갑시다 자자자 아이 오른쪽 잠깐만 바스티온이 맨 오른쪽 위로 바꿨어 아 그런거네 망할 놈 저거 내가 옆구리 제대로 수심 당했네 아 그래요? 아니 뭐 이기면 좋은거지 뭐 진료 깨면서 하면 어딨어요 지면 어쩔 수 없는거고 어? 자자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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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어 뒤에 맥크리 맥크리 봐줄게 내가 석양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맥크리 아직 살았어 궁이야 어디 어 오케 석양 리프 저기 그 어 막았다 내가 아 잡았다 내가 말한게 바로 저거거든 지금 뒤에서 저게 잠깐만잠깐만다 빠져빠져빠져빠져빠 아 진짜 얘 오지게 진짜 타이밍 미쳤다 쟤네들 저기 없었어요? 방벽 없었어요? 방벽이 없었고 그리고 안에 바스티온이 있었어요 아 방벽까지 내가 못봤다 그냥 내가 아 내가 좀 짧게 생각을 했네 방벽 펼쳤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네 지금 아 오른쪽에 리퍼 이 자식아 리퍼 아직 못잡았네 리퍼 아직 못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리퍼 내가 잡을게 팟 그렇지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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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쪽에 G에 디바 있어요 어어 왠.. 자 전방에 뭐 매크리 좀 있는거 같은데 어딨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오케이 매크리 컷 나이스 컷 나는 오케이 나는 G로가서 뭐야 애들이 없어 어 더야 돼 방벽 바스티온 바스티온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컷 자 에데도 안쪽에 있어 과감하게 들어오고 정클 해지네요 자 리퍼 리퍼 들어온다 리퍼 들어온다 아 이것도 킥당하면 어떡하냐 애들아 리퍼 컷해 리퍼 컷 오케이 다시 다시 화물 붙어 어 여기 여기 나이스구 어 네 잘했어 루시요정 앞에 보인다 아 깔픈데 무시깔픈데 오케이 어 바스티온 또있어요 저쪽에 어어 무리하지 않구요 채우고 자 이거 내가 맞출게 아 미친 쏘리 앞에서 가는 애가 한 명이 터져 죽었어 폭탄에 아아 뭐 루시오 죽었나보다 루시오 죽었나봐 2미터만 밀면 되는데 2미터만 아 우리 팀에도 자꾸 이상한데로 가 정면으로 모아서 가면 되는데 어 어 봤어요 봤어요 아 미안해 자 아 미친 아아 근데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됐다 저기서는 파라가 빛을 바라지 못해 어 자 이거 한번 제대로 모아서 가 제대로 모아서 가야돼 이거 완전 말렸구요 완전 말렸구요 아 조금만 밀면 되는데 조금만 밀면 되는데 그렇지 로드오그 좋아 상대 맥클리가 지금 너무 자신감 충만해서 미친싯 했거든 네에에에에에에 어이 아이고 와 이거 뭐 방벽 그냥 깨져버리는데 어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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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잠깐만 이거 들어갈만 이거 들어갈만 이거 들어갈만해 어 들어와 들어와 이거 지금 설마 그거야 궁이야 아 Web 지금 애들 개 핀데 그렇지 로드오그 간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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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디박공 들어왔었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있는 애가 네 명인가KE 앞으로 counterparts ок 4명인가 오오 우리 로드호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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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가 막판에 궁을 제대로 썼어요 지금 오오! 자 안에 안에 바스 듀오 안에 바스 듀오 어이씨 2층 가졌네 일로가면 죽을텐데 가본적이 없네 여기로 자 폭탄 폭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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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되 이거 빠져 빠져 아이 미친 이따 와봐 뭐야 아 상대 궁숨 상대 궁숨 오케이 에이 게이들 아 아 안들어갔네 안들어가졌네 두세명있는데 여기 딱이었는데 세명있었는데 이게 안들어가졌네 아 나는 바스 듀오 눕신줄 알고 이제 자신있게 죽이러갔는데 바로 내가 따이들어 미안해 미안해 자 다시 예배를 해봅시다 방벽 잠깐 펼쳐주세요 제 눕기게 어 방벽 펼쳐